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이 업체는 수술용 쥐열 거즈와 척추수술 의료기기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특허와 인증을 받아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내년까지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고 코스닥 상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증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용 지압 침대를 생산하는 이 업체도 지난해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고 고용 인력도 8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섬단 의료복합단지와 의료 R&D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120여 곳에 달합니다. 이들 의료 관련 업체들의 매출 규모는 2017년 기준 2,880여 원, 고용 인력도 2,200여 명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의료 관련 산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이 9%를 넘어 10대 특화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1,500억 원으로 대구 전체 산업의 5%도 안 될 정도로 여전히 비중이 낮습니다. 의료 관련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료시험 훈련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과 앵커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